너무나 이상한 시장이지만 자리를 잡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방송 같은 걸 보면 젊은 분들은 이익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1월달입니다. 2024년 1월달에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를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30개 가량의 상장지수펀드가 올라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암호화폐가 투자장으로서 자리를 잡게 된 사건인 겁니다.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다음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그게 이번 5월달에 미국의 SEC 엄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검토하는데 미국 정권거래위원회가 조건을 붙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2등 되는 암호화폐인 이드리움, 이드리움에 대한 그런 현물 상장지수펀드를 인정한 거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비트코인과 이드리움이 여러분들 오케이가 됐다는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또 다른 암호화폐들이 또 ETF로 여러분들 편입돼 가지고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사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가끔 다루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드리움 다음에는 어떤 암호화폐가 뜰 것인가. 투자자들이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알트코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알트코인은 영어로 alternative, 대체 코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원조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여러분들 그런 암호화폐를 다 알트코인, alternative 코인이라고 부르죠. 이제 미국의 이드리움의 현물 ETF가 성인이 되고 6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가총액이 큰 솔라나 등 다른 암호화폐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를 경제신문들이 자주 다루는 겁니다. 자주 다루는데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연배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루는 겁니다. 왜? 이 주제도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또 다른 암호화폐의 현물 ETF 출시를 점치는 목소리가 있고 제프 켄드릭 스탠다드 차트 디지털 자산연구 책임자는 이드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은 다른 암호화폐도 정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솔라나 리플 등 더 많은 암호화폐의 현물 ETF가 내년 승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으로 간주가 되게 되면 엄격한 규제를 가하기 때문에 상장되기가 어려운 거죠. 정권으로 간주가 되면. 그런데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는 비트코인은 정권이 아니라고 본 거 아닙니까? 정권이 아니고 탈중앙화 돼 가지고 채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채굴을 통해서 본인이 채굴한 자금량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정권이 아니라고 본 거죠. 누가 발급을 한 것이 아니고 채굴을 통해서 얻어진 거니까 정권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드리움이 다 상장지수펀드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소위 지금 솔라나나 리플 등이 상장될 가능성이 현물 ETF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JP모간은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SEC는 솔라나 등 다른 토큰은 정권으로 분류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잘 모르면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17만 개, 170만 개, 17만 개 어쨌든 나중에 통계가 나오겠지만 갖고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라는 회사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 회사가 이제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체를 발급해 가지고 돈을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이 이제 모든 신문들이 다 다룬 겁니다. 5억 달러 규모 어떤 데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사모 방식으로 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구입을 위한 사모펀드 구성 이런 게 다 나오는 겁니다. 5억에서 6억 불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지금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라는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주가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5년 동안 1028%가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 시장 가치는 2664억 불짜리 회사고 마이크로 스트레치즈라는 회사고 5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연중 올해만 들어서 여러분들 120% 정도 뜬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모펀드를 통해서 한 5억에서 6억 불 정도의 자금을 조성한 다음에 많이 갖고 있는데 또 비트코인에 여러분들 베팅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이야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걸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총량이 210만 개만 발행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여러분들 그중에 상당 부분 이런데 다 발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감기가 여러분들 계속 지날 때마다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걸로 보는 겁니다. 전체 비트코인의 100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오너 마이클 세일리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금을 훨씬 더 능가할 정도로 희소성이 있는 가치 저장수단으로 어마어마한 밸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생각하면 미친 생각이지만 미친 사람들이 이긴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양반이 마이클 세일러란 분이죠. 이 업계에서는 신화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까지 보는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계속 사겠다는 이야기는 가치가 더 올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I 한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CEO인 마이크 세일러는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2023년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거래수단은 아니지만 가치 저장수단으로 아주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뉴욕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실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9천만 원이 나가냐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금으로 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점으로 언급합니다. 자산의 안정성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미 연준이 돈을 막 찍어서 세상에 내놓더라도 가치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자산으로 강조하며 그 안정성을 강조합니다. 가격이 계속 오를 걸로 보기 때문에 더 사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세상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자기 나름들의 그림 가설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 베팅을 하는 건데 이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남들이 다 무시할 때 비트코인이 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베팅을 해 가지고 총 발행의 100분의 1을 가지고 이제 더 사기 위해 가지고 5개에서 6억 정도의 여러분들 전환사체를 발행해 가지고 돈을 모아서 또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또 이제 이게 5월 28일자 기사인데 이제 이드리움 현물 ETF가 성인 전후를 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확실히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겁니다.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실물 자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주식시장의 화랑인과 마찬가지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제도권 안에 편입돼 가지고 자리를 굳건히 갖게 될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좀 앞섰던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암호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엄청나게 이런 중요한 거죠. 비트코인은 최대의 사기 도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바뀌어가는 변화를 자기가 갖고 있는 익숙한 세계에 고정하게 되면 그냥 막 사기인 거죠. 그런데 이미 사기는 끝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상장지수펀드로 그냥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건 사기라고 지금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 보시죠. 그런데 이 사기의 여러분들 지금 연기금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렸죠. 투자의 신세계에서 보시게 되면 위스칸신 연기금이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가장 보수적인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일본의 공적연금이 돈을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리를 굳힌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안목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 여러분들 한 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2등이 갤럭시 디지털, 3등이 마라톤 디지털, 4등이 테슬라 갖고 있는 개수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17만 개 갖고 있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진행이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 하니까 비트코인은 이 앞에 이런 POW 방식의 코인입니다. 작업 증명 방식의 코인.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채굴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암호화폐인 겁니다. 지금 한참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김치코인 사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부가 다 모였는 거 아니라 POS 방식이었습니다. 플루프 오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탈중앙화가 되지 않고 특정인이 주도해 가지고 여러분들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발행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발행을 하고 그 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기가 있었던 겁니다. POS 방식은. 제가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젊은 분들처럼 이런 분야를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에코노미스 입장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딱 들여다보니까 POS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정인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폐를 만들고 100만 개를 만들 수도 있고 200만 개를 만들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 정권 그래비원회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POS 방식의 암호화폐는 정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은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돌파한 두 가지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다 무슨 방식의 암호화폐인가 POW 방식의 암호화폐입니다. 누가 여러분들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채굴을 해가 여러분들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은 전부가 다 탈중앙화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주식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게 다 중앙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화. POS 방식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그냥 비트코인은 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세상이 바뀌면 새로운 현상이 떠오르게 되면 공부를 해서 그 현상이 뭔지를 이해해서 투자 기회를 잡았으면 투자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거죠. 그냥 뭐 사기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 가장 앞서 여러분들 암호화폐 시장의 가능성을 본 사람인 거죠. 이런 아주 중요한 개념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 가지고 김치코인에 투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빼앗긴 겁니다. 사기를 친 거죠. 왜? 김치코인이 대부분 POS 방식의 암호화폐였던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사기를 왕창 당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POS 방식 자기가 컴퓨터를 이용해가 여러분들 채굴 해 가지고 뭡니까 작업에 대한 부분만큼 몫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한께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렇게 새로운 영역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것은 가장 쉽게는 시대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김치코인이라는 것을 이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김치코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죠 돈을 빼앗겼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추세가 떠오르게 되면 투자 기회를 잡는데도 기회를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POS 방식을 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코인을 투자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업계에 오래 있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인연이 있어서 내 방송을 듣는 분들한께는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만일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면 반드시 POW 방식의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POS 방식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주는 사람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미쳤다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다. 그런데 미친 사람이 투자를 해가 이런 어마어마한 불을 형성한 건 남보다 먼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끝난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시장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거죠. 한참.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제 양반이 우리 함께 사기를 치는 사람 아니라는 걸 분명하니까 공박사가 우리 함께 사기를 치는 사람 아니다. 그럼 제 양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좀 기담아 드려야겠다. 그리고 제 양반이 뭔가 이렇게 조언한 것은 물론 내가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한 번 기담아 들을 필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죠.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김치코인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 돈을 많이 빼앗겼습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POW 방식이거든요. 마이클 세일러는 POW 채굴 방식의 메커니즘을 작업 보정 여기 보시게 되면 작업 보정이죠. 여기 보시면 작업 증명 한국말로 POW 방식 채택하는 코인들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이제 세상에 이런 새로운 주제지만 또 이제 젊은 날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까 사물을 현상을 보는 훈련을 받았으니까 딱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투자하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너무 올랐으니까 투자계가 거의 없다고 하면 더 이런 리스크를 담당하는 사람은 비트코인 가격에 보고 또 투자를 하겠죠. 그럼 제2의 비트코인이 누구냐 제3의 비트코인이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면 POW 방식의 암호화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